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getting started with the viewing and changing css 입니다. 첫번째 섹션, view an element css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그러니까 가이드하는 데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inspect 버튼, inspect 메뉴를 선택을 하라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inspect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inspect 창이 열립니다. 이전과 동일하죠. DOM TREE에서 데이터 메세지 어트리뷰트를 찾아보라는 거죠. inspect.me.element에, element와 attribute, 용어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이 element, inspect.me.element입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 메세지라고 하는 건 이거고, property, attribute이죠. 그것의 값은 피카부죠. 피카부를 여기 아래 박스에 넣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탭에서 inspect.me.element가 그대로 보이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타일 탭에서도 지금 이 element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element은 클래스가 aloha 클래스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aloha 클래스가 표시되고 있죠. aloha 클래스의 property, padding, padding, property. 여기서는 property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attribute이라고 얘기했었죠. 용어가 좀 달라요. 왜냐니까 이게 object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value가 무엇인가. value를 여기다 담아봐라고 되어 있죠. 1, 2에 담았으니까 correct 메세지가 떴습니다. 네. 여기가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선택한 element. 이 element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정보로 아래 style 탭에서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볼까요. 두 번째는 css declaration을 element에 한번 추가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css declaration이라고 하면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보죠. 여기다가 인스펙터 창을 열고 그러면은 지금 target add a background color to me라고 하는 이 element예요. 그죠. element의 스타일. element 스타일 보자는 거죠. 이게 element 스타일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background color를 입력하고 그런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고 그리고 값은 honey drew 이렇게 해서 element 스타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honey drew를 지정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background 색깔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ss style declaration 이메일 스타일의 element 스타일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속성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섹션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element에 css 클래스를 추가하는 것. 스타일을 추가하는 것이나 클래스를 추가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동작 같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인스펙터 창을 누르고 역시 이번에 target add a class to me 되어있죠. 여기서 이번에는 메뉴 스타일에서 cls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element classes 메뉴 어떻죠. 을 의미합니다. 클래스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를 column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column이 추가했습니다. 추가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밑에 바로 column 이라는 게 하나 나타났죠. 나타났고 이 column에 있는 이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애니메이션, color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그걸 불러와서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퀴즈입니다. colum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이런 클래스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만들지 않았는데 바로 적용해서 쓰고 있죠. 어디서 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웹페이지 element 요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힌트가 있습니다.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조금 내일을 보여주면 이제 무슨 일이 없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음을 찾으세요.